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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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자식아 어몸이랑 눈빛 좀 교환하겠다는데 왜 자꾸 때리고 지랄이냐고 누가 거기 있으랬어? 방해하지 말고 꺼지시지 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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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이거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러는 거야 아휴 모르겠다 놀자 그냥 놀아버려 아싸 뼈 진정 즐기는 게 뭔지 보여주겠어 음해 접해 접해 패드기 난리 난리 아싸 어묵 눈에는 피눈물 오예 어묵 너만 행복하면 좋아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냐 나야 나이언이야 지금 혹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거야? 당연히 네가 소중하지 그런데 알았어 알았어 꽁지 꽁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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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공 갖고 와 아휴 엄마한테 갖고 와야지 이렇게 놀아주면 만족하냐? 만족은 개뿔 던지기나 해 남아도는 개너지를 다 써버릴 때가 왔어 꽁지 그런데 그거 너보다 더 큰 인형을 갖고 놀기 너무 힘들지 않아? 뭔 소리 짖거리는 거야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나 김꽁지 개너 잘 절하고 잘났어 김꽁지 어이 김꽁지 엄마에게 개빡침 주고 너는 자냐? 그래도 행복하면 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튜브 꽁꽁 튜브 구경 5 Namf 최절브 그렇다 여러분 정치